어이가 없군 어이가 없군 어이가 없군 내 차례? 이쪽이야 지금은 말할 기분이 아니야 알았어야 할까?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? 이런 건 처음 보지? 꾸물거리지 마라 아직은 끝이 아니야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알았어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지?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만 포기할게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끝이 아니야 알았어 내 손발을 위해서 마음껏 춤추는 거야 알았으니까 이쪽이야 갈게 갈게 이쪽이야 이리라 그만 갈게 다가오지 마 이리로 다가오지 마 이리로 너 좋아 나빙은 아니야 난 안 돼 이리로 오빠야 뭔가 문제가 있고 이리로 딱히 널 좋아한 건 아냐 내 차례? 갈게 아직 용서한 건 아냐 꾸물거리지 마라 이런 건 처음 보지? 발 밑을 조심하라고 끝이 아냐 꾸물거리지 마라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꾸물거리지 마라 알았어 춤추는 거야? 아르처리 당신 이리로 이리로 이쪽이야 끈질긴 난장은 인기없어 이쪽이야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이쪽이야 내 손가락에서 마음을 처치는 거야 갈게 갈게 이리로 정신 똑바로 차려보라고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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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바닥에서 마음을 처치는 거야 내 손바닥에서 마음을 처치는 거야 갈게 이쪽이야 당신 곁으로 갈게 맘에 안 들어 이리로 발 밑을 조심하라고 발 밑을 조심하라고 그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이리 루! 이리 루!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? 꾸물거리지 마라. 딱히 너 좋아한 건 아냐. 내 차례? 쓸데없이 부르지 마. 어쩔 수 없지. 이런 건 처음 보지? 난 부하가 아냐. 명령하지 마. 어쩔 수 없지. 끝이 아니야! 알았어. 끈질긴 남자는 인기 없어라. 끝이 아니야! 꾸물거리지 마라.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고기 힘든 게 괜찮을 거야.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창 앞일까? 알았어. 끝이 아니야!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. 어쩔 수 없지. 내 손바닥 위에서 아름다운 걸 숨추낸 거야. 갈게. 덜밑을 조심하라고. 갈게. 내 손바닥 위에서 마음을 숨추는 거야. 그리로! 너무 날려질게. 그만 갈게. 고기 힘든 게. 김우실 거야. 이쪽이야. 이리로! 내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거야. 위쪽 공기 맛이 어때? 정신 똑바로 지게. 이쪽이야. 끝이 아니야. 내 손바닥 위에서 갈게. 그만 포기한게. 이거봐요. 위쪽 공기 맛이 어때? 그치 아니야. 이쪽이야. 그게 마음에 안 들어. 그치. 당신. 그치.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. 너 좋아하는 건 아니야. 이쪽이야. 오빠 같이 가. 이리로. 아이가 없거니.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어 이 정도면 말을 들어주겠어 이런 건 처음 보지?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흥, 알았어 죽어! 내 속도 꿈을 거리지 마라 그만 포기하는 게 괜찮을 거야 무슨 스타일인 줄 알았잖아 네가 뭐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야 그냥 버리고 갈 거야 흥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위쪽 공기 맛이 어때? 나도 원래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나도 원래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내가 나도 원래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오빠한테 이른다 네가 뭐라고 해서 가는 건 아이야 그만, 공기기 있게 붙일 거야 유의해줘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네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야 오빠한테 이른다 못해지 않아도 갈 거야 내 속도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위쪽 공기 맛이 어때? 으아악 으아악 이리와요!